이 영상은 2020년 9월 9호 태풍 마이삭이 강원도를 강타할 당시에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에 차량의 통행을 저지하여 인명피해를 막은 사항입니다. 2020년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폭우로 시가지와 송정리를 연결하는 송정교가 무너질 조짐이 보이자 건너편에서 다리를 건너려던 차량을 향해 건너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수신호를 보내 차량 진입을 막았으며 30초 후 다리 일부가 주저앉았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하는가가 큰 이유는 바로 2023년 5월 20일 토요일 현재 괌 남동쪽에서 북상 중인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해 한국쪽으로 북상하면서 향후 경로에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입니다.